네 안녕하세요. 한 번 더 해피엔딩에서 백다정 역을 맡은 유다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NGS 멤버 중에 가장 일찍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현재는 이혼 위기에 있는 미모와 함께 재혼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. 한 번 더 해피엔딩 1월 20일 날 첫 방송이 됩니다. 아주 유쾌하고 재밌고 또 거기에 감동도 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.